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언론하고 국민들하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행한 설문조사에 4일 동안 실시가 됐는데 2만 3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성향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류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유튜브 채널이 제공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더블당 28일 김건희 특검법 앞 통과 예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93%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2만 3천 명 정도의 여러분들 표본 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대표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여러분 특검에 말려들면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게 빠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한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농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이 소위 설문조사가 2만 3천 명이면 표본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발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게 아주 정직합니다. 이기용 칼럼 조건부라도 반드시 한동훈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댓글을 보시게 되면 민심의 소재를 착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정보와 지식이 많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이런 칼럼니스트들이 여러분들 그냥 글을 내 갈기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조리 있게 여러분들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무려 댓글이 154개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4개 가운데서 제가 전부를 세보지 않았지만 거의 압도적 다수 대략 95% 이상은 어떤 종류의 특검법 수용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견 언론인들의 주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중견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여러분들 신문면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쪼대로 쓸 수 있겠죠. 그게 본인들이 논평하는 거니까 그런 여론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이 보시죠. 이기용 기자 당신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이걸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개론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안이고 지난 2년간 상시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더불당 일방에 의한 특검과 특검의 범위 그리고 내년 2월 개부터 시작할 수사와 일일 브리핑 등 총선에 치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보나 마나 총선은 국힘의 폐교일 것인데 당신은 현재 같은 무기력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당신 개인의 의견이 우리나라와 후손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텐데 진정한 언론이라면 이번 특검의 문제점과 국가적 낭비를 설명해야 됩니다. 388명이 찬성이고 152명이 반대인 겁니다. 조립계의 이야기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여름 덮는 걸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손껏으로 가서 정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눈에는 뭡니까 다 가짜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런 한쪽 방향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재미 봤죠. 우리가 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이런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댓글 154개 가운데서 대부분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성련님은 특검은 결과가 없다든 간에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곳까지 험난한 여정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만신창이 될 것입니다. 이기용 대기자 당신은 터러스 먼지가 나지 않을 것 같소 특검을 하면 죄 없다면 수용하겠습니까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진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 수준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순진하고 나이반 겁니다. 350명이 찬성하고 127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대기자니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손 아래 사람들입니다. 대개 대기자들이 지금 586 운동권 60세 이전 올 겁니다.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뭐죠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특검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대통령 여러분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익들이란 것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이스트를 여 가지고 이런 부풀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공입니다. 좌익들의 섭성이라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공 분야입니다. 좌익들은 이런 평생 동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돈 소중한 거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치열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뭐죠 권력을 쟁취하는 데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더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고 자기들 새끼하고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세대 후세대뿐만 이런 본인들의 노후가 30년 될 테니까 이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어 가지고 이기용인이 김순덕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 노후가 얼마만큼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겠죠. 자기 자식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정도의 이런 역사적 사명감 정도를 갖고 있으면 김건희 여사특검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단핵 단두대에 서라 이런 따위 이름. 어떻게 이름들 기본적으로 특검이 불가하다는 그런 칼럼을 제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야기죠. 어쩌면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와 똑같은 겁니다. 이 조선민족은 섭성 자체가 무석성이 강하고 쏠림현상이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관도 없고 간혹가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전이라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 이게 272명이 반대고 203명이 찬성인 겁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여기 호프님 보시기 바랍니다. 저질막장 온갖 범죄를 저지른 더불을 민주당에게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억하라. 오로지 터집잡게 흠집 내리는 악질 뭐 같은 자들에게 범죄 사실의 자비와 양보를 절대 하지 말고 제대로 공격해서 이겨내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특검을 하지 말고 이 100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의 이름들 섭성 좌파들의 섭벽 좌파들의 이름 특성 좌파들의 장기는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부풀려가 여러분들 뭡니까. 뻥튀기를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자 섭성이자 섭벽인 겁니다.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착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달 특검법안의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는 어거지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선동하는 이기용 기자는 동아일부를 사퇴하고 서울의 소리나 더 탐사로 이직하라. 무슨 기자가 사실에도 기반하지 않고 사실이 밝혀질 수도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선동질하는가. 동아일보는 이기용 기자의 사슬이나 칼름을 더는 씻지 말 걸스라고 한다. 97명이 찬성이고 30명이 반대인 겁니다. 민초들은 이기용 대기자처럼 칼름 맨을 갖고 되지 않는 여러분 이야기를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초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큰 배움이 없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분들 변별력은 기자안이 있는 사람도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97명이 찬성인 겁니다. 언론이 싸움을 붙이고 거넘하게 훈계하고 판정하는가요? 이제 이따위 언론을 손볼 때이다. 국가와 사회와 정의 진실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기자란 명복으로 자신의 기회만 찾는 기자들이 너무 많다. 요즘에 국민들은 특정 언론의 기사보다도 더 빨리 더 장악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따위 구태연한 기사와 기자를 뭐 언론이라고 말들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75명이 찬성이고 17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 하나하나가 민심에 대한 일종의 설문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도 한동훈은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헌부님은 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5명이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14명에 불과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텁집, 텁집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특검 요구가. 이기용 대기자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이게 방구야? 3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입니다. 특검하는 순간 선거는 진다. 나의 허물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다 하더라도 선거 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선거 이전에 하면 안 된다. 즉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꼭 여러분 좌파들이 하고 싶으면 부정선거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야 어차피 여러분들 없는 죄를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는 당신 생각하는 특검이 과연 일반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나 아주 뭐 같은 특검 논리편이네 33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공평무사하게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집부지 이런 방침이 있으면 그게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걸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 인명부터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개진을 하는 겁니다.